어디 가니? 어디 가? 물고기 보러 갈 거야 물고기 구경하러 가자 이게 애매니까 티켓을 교환해야겠지? 민수야 물고기 보러 갈 거야 물고기 보러 갈 거야 물고기 보러 갈 거야 물고기 보러 갈 거야 아이 귀여워 사과 사과 먹자 아코드 이걸로 입장하는 거야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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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아 네 아 안 돼 아 이فس군 오.. 시달 시달 얘는 차고 있는 건가? 움직인다! 아이고, 그냥? 디따야, 물고기! 봤어? 팔찌에 섬진, 팔찌에 섬진 팔려가지고 팔찌 뺄까? 왜? 계속 욕먹어 해줄게 코가 빨간 애라는데? 코가 빨개? 얘는 코 안 빨개운새야, 그치? 오, 이렇게 포인팅한다 골고기 봤어? 오! 잘 나와 볼까? 오, 이거 보여줘 오, 되게 많아 이거 거기 보여? 이거 거기 보여? 이거 봐! 얘 청소구인가, 청소구? 청소구 청소구인가 봐, 청소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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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개개 opt! 오후영! 오! 어디였지? 이거 어디 보셔다? 오! 멋있네! 오! 안녕! 오! 그랬어? 빨간 물고기 봤지? 아, 빨간 물고기가 예뻐? 어, 이준아, 주일방이 물고기도 있어. 주일방이 물고기, 안녕! 안녕했어, 안녕! 다 알았어요, 너? 엄청 특이하게 생겼지? 안녕! 안녕, 물고기 왔어. 안녕! 우와! 너무 맛있게 이렇게 있었나봐. 너무 귀여워. 사랑하는 날. 뭐 안 된다? 진ψ Chrissy, 좀 올라가. 아냐. 아냐고, 이리 보러. 응, 아냐고. 아냐고, 아냐고. 아냐고, 아냐고. 아냐고, 아냐고. 아냐고. 아냐고, 아냐고. 어 신났어 신났어요 진짜 어 여기 또 커피 또 온다 여기서 커피 커피 온다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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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엄마 나 이거 보세요 엄마 자 가자 눈만 주셨어 그래서 도마뱅이랑 눈만 주셨어 5시 반 아니면 6시 반에 하네? 지금 5시니까 지금 5시 뿐이에요 서비스만 해 또 가볍게 우유 내려갑니다 언니 우유 우유 손목 누르세요 여러분 그래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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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이 들어가는 States Cinco ganhar 밥을 한다는 법 mamme 이 손을 잡는다 집게가 너무 크다 집게가 너무 크다 집게가 너무 크다 아이고 집게가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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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여러분 큰일났어 드림포켓을 누가 훔쳐가 버렸대 드림포켓을 찾으러 갈 한 번 더 민어 렌즈를 불러볼까? 자, 하나, 둘, 셋! 리페이! 여러분 안녕 만났어? 만났어? 드림포켓 속에 단절히 담아 드림포켓의 힘으로 너무 강력해지겠어! 와아! 어쩌지? 누구든 도와줘! 잠깐! 여배처에 있을 때 언제든 나타나는 나는 마법의 요정 웬디! 우리 함께 출근을 외쳐볼까요? 웬디 오셔 출근을 외쳐봐 다행히 펭귄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네 내 자리 구멍 펭귄이 나? 펭귄이 나? 펭귄이 이제 간다 진짜 뭐 한 번 살까? 아니 도매치 어디다 달고 다니게 어린이집 다니게 되면 가방에 껴주면 되는데 애기들이 이거 좋아하나보다 어 돈돌이를 좋아하나보다 돈돌이 알아봤어? 우리 돈돌이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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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Luft 안녕 송 borrow 허리 호 우와 우와 아 오 그럼 한글자막 by 한효정